좋아요. 일단 주술사부터 깨자. 아 주술사에 문제가... 아 내 취향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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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흐음... 아니... 청룡 다 어디 갔어요? 청룡 다 어디 가.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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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천량이 없었어 나한테 아.. 어떡하지.. 손은 못 떼겠는데? 그냥 이거를 해보자 계속 4절만 안하면 될 것 같아 4절만 안하면 근데 4절 하잖아 나는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지가 않다고 친구야 매칭이 기네 많이 길다 매칭 그자잉 언제까지 매칭 할건데? 언제까지 매칭 할건데? 저기요? 이상하잖아 말이 안 돼 언제까지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거야 언제까지 매칭? 데스티니 가전지 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컴퓨터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안 샀어요 안녕하세요 만성을 피우기에 참 좋은 저녁이군요 고기 어머 고기 아 흠 스랄 그 상대는 말퓰리온 내가 해자여를 호호하겠다 꿈해머를 위하여 그 상대는 마이퓨리언 이거 내고 이거 내면 되네 마이퓨리언 반갑네 취리언 그래 찌짚뿜 발 좀ogens 허폼천야 와우 노르친구 이번판 내가 이기겠네 미안하구만 지금은 뭘 사냥해 볼까 퓨몬이 없는데 퓨몬이 상상이었는데 퓨몬이 계획까지 퓨몬이 계획까지 뿌어 어두워 찮아 너의 정신으로 일감한 미소를 풀려나려 시작부터 밑장 빼기이냐? 어휴 이거... 굳이 또? 마이미의 체력이 부족하진 않긴다 아니.. 8정도는 회복하니까 음.. 심각한데? 음.. 심각한데? 음.. 심각한데? 음.. 매장 심각한데? 음.. 심각한데? 음.. 빨리 죽이고 싶을 거야. 과부한 존나 낼 것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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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는 거야.. 보로보로보로가 음.. 자연아가 살짝 겁난다. 이거 썼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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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지켜야하오. 오탈 호삿 쓰제? 모잠 랩 자 고맙네 고맙네는 좀 적절하지 않았어 18코스트가 대박이다 설마 시험하지 마라 친구야 기구도 날 줄여야 돼 안 걸으면 너가 죽거든 이거 나무 총 내 수빈이 있다 도전하느니 날 시험하지 마라 고맙고 잘했다 꿀다봉 드릴게요 드디어 지그찌그한 약에서 드디어 했는데 전사라고 전사 전사할 것 같은데 전사 클래식 카드 개판이니까 애들 덱 짜는 거 보냐나 성질이 나요 성질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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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외를 바를 때마다 기계덱을 한번 뿌려주고 싶기도 한데 그러려면 만화가 많이 필요해요 만화도 없고 골드도 없기 때문에 얌전히 찌그러지겠습니다 박사 품은 그거랑 같이 조합해야 되잖아 기계덱은 전설 가득을 부렸듯이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승리가 아니면 죽어버리 마이애벌 손절시킬게 탱글아~~ 이렇게 먹으니까 땡이지! 이거 하려면 카드 한 잔이 더 필요한데? 살짝 당황했지 나 방패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아 이제 방패 뭐하러 오려고 했지 잘 못하셨죠 이거는 빨리 잡으려고 했지만 네 잘못해버렸다 방패 계속 올라가니까 신비가 거슬릴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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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패 방패 방패로 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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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뭐 이거 닦아버린다 자 슬쩍 아 나 창보다 훌륭한 편리켈이 이틀..지만.. 아쉬웠네 끔찍하네.. 큰일 없네 아직 큰일 없네 아쉬웠네 멀록이 있어? 아니지? 어우 깜짝아 왜.. 하나 둘 셋 됐다 에반데? 에반데? 무기를 꺼내는데? 딱 그 카드 아닌가? 상대의 직업.. 낼 때 다른 직업 낼 때마다 카드 오르는 거 내구도 오르는 거 측면은 곧씨부터 했고 양심이 없네 나 안 보이나? 하.. 카드 많다.. 난 카드가 없는데 흫.. 이 친구 네비야 나뉴까.. 그래.. 이떻게.. 아.. 이 친구 흠.. 어.. 흠.. 음.. 흠.. 네.. 왜.. 외부로가 의미가 있는지 아냐 지금 막.. 방어벨키 올려봐 뭐하겠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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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오우지.. 오우.. 곤란하네.. 오우지.. 왠지.. 오우 다시... 오우.. 이거랑 펼쳐.. 나한테 동전을 줘? 야아.. 나한테 동전을 줘? 야아.. 역겹네.. 토그레가.. 이걸 벌써부터 본다고.. 여기 2랭크인데.. 야아..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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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랄이야.. 이거 더 내야지.. 야아.. 야아.. 선문네 이거.. 게임이.. 네 버전아.. 아.. 4톤 되면 1도 오를거고.. 아.. 에반데.. 10이잖아.. 부작이 아주 많았어.. 때리고.. 아이고.. 아.. 아.. 대피아즈단은 반드시 승계할 것이다! 아.. 너무 자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상의 장면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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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Alright.. 아.. 아.. 여기가 없네. 여기가 또 없구나. 포함하고? 이거 작성하고만 들었구나. 역겨운 냄새가 난다. 맞추면 가보십니다. 난 처음을 때 괜찮다. 진행했어, 여기. 조금만 더 없네, 조금만 더. 이기지는 못하지만 터널은 오래 끄네. 카드를 충분히 넣을 수 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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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족 덱도 재밌을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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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네. 속공을 하고 때렸어야지. 치유하는 카드가 없다. 하... 답답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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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 애매하고 곤란하네. 이렇게 곤란해졌네. 이렇게 곤란해졌네. 뭐? 1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으니까 간보좌. 1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으니까 간보좌. 1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으니까 간보좌. 2로 만들어졌다. 2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으니까 간보좌. 2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다. 1로 만들어졌다. 2로 만들어버려서 죽일 것 같다. 2로 만들어졌다. Q.에서 aime Q.에서 Q.에서 곤란하네. 저걸 좀 악독한데? 막은거 같지? 개 망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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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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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